1. 6. 6. 7. 7. 8. 8. 8. 9. 10. 10. 11. 첫째, 아무도 집에 들이지마. 특히 애들. 둘째, 저수지 근처엔 가지마. 위험하니까. 어머님이 많이 심하신 편인가요? 우리 송모 치매잖아. 왜? 못하겠어?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다정이 들키면 영영 엄마랑 헤어지는 거야. 그래도 괜찮아? 넌 누구야? 내 딸 어디 가서? 죽은 딸이 있었어요. 근데 딸이 죽은 건 인정 못하고 살았대요. 지금 우리 애랑 뭐 하시는 거예요? 아가. 저격하면 죽인 김옥이야. 그래도 올리지 말고 떠나. 내 말 조심해. 가져와. 엄마. 어딨어? 살려줘. 살려줘. 엄마가 금방 찾을게. 조금만 기다려. 후축으로 죽는게 여기야. mob이 죽은게 여기야. 그러니까. 엄마가 올라오는게 여기. 아멘